...시은 곳, 학생 2,800여 명을 제사하고 생존수영 실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꿈에 뜨는 연습부터 떠내려가는 상황에 맞춰 동그랗게 손을 잡는 방법, 위급 상황에 배에서 뛰어내리는 가이디컵까지 통풍이 듭니다. 이런 생존수영 교육은 아이들의 구조 골든타입을 늘리는 데 역할을 합니다. 생존수영법을 배우면 구조 대원에 도착하기까지 스스로 목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학 때 가족들과 바닷가를 놀러 갈 예정인데 이렇게 생존수영을 배우니까 안심도 되고... 다만 관련 인프라는 아직 부족합니다. 본회에서 수영장이 없거나 이용이 불편해 이동형 수영장에서 생존수영 교육을 하는 학교는 14곳입니다. 그나마 이동형 수영장도 2대국밖에 없어 이들 학교가 교대로 사용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수강교육청은 생존수영 교육의 지질성이 확대되는 만큼 추가 예산에 확보해 교대 수영장 권립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지우입니다.